와 진짜 좁네 후반전 왔습니다 후반전 날씨 너무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쓰리포트 해봐라. 자, 하면 돼. 진이세만 안 죽었죠? 아이고야. 공 좀 닦아줘. 눈 밑에 후려버렸던가. 마크. 약하다. 약하다. 파 있네. 정아. 천국. 오오오. 감사합니다. 고원 슬글뻔다. 세다. 내리막인데. 야... 셋 하나 잃었어?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잘 받았다.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네! 오, 빠지 differently? 오, 나이스! 오,네! 평양이들이 쇼핑하러 갈게요 , 이제는 하면 안 돼요 ... 그냥 도둑이 프리미엄 뭐지? 도둑끝 들어갔다!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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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거슴이야 와 잘했다 들어가는 줄 알았네 니부터 해라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도 놀랬네 둘 다 포온이네 너는 못놓고 내가 너야 한탈니까 안해 쌤 아이소 네 쌤 아이소 쌤 아이소 네 쌤 아이소 쌤 아이소 쌤". 쌤 아이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وا게 elections 와 기가 막혔는데 형님 굉장히 잘鷄 due 아이소 아니 이거 참 잘하셨어요 오케이 어디 먹고 쟝아 아 까비 오케이 호호 짧은 파포네 와 완전 진짜 정교한 샷이 필요한 구장에 나무가 좀 더 심어졌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저 온통 산이라서 시원하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하프로 하프로 가시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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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과감하게 과감하게 때리붓네 지금 안 굴러요 안 깎았잖아 다 쓰리온 그쵸 이거 한 두배는 쳐야 되겠다 보기 와 요번에 들어갈뻔 했는데 안녕히 가입쇼 더블 그나마 그린 껍다리만 보여요 저게 끝이 벙커에요? 저게 바로 그린 벙커 야 하푸르니 마음껏 함 때려 봐라 아니 이거 왼쪽으로 확 휜다 왜 왜 왜 갑자기 공이 막 많아져 가지고 깜짝 놀라 야 진짜 내 드로 구질이면 한번 쳐 보기 쉽겠네 페이드 살짝만 걸려도 위험해요 그럼 일단 무조건 직선으로 가야 되네 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보통 요기 나무 끝자락 보고 많이 하시거든 그러네 이걸 넘겨야 되겠네 네 요거 넘어가면 공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페이드가 걸려도 막고 가면 나가지 않겠네 400짜리 카파이브 니 더러워 걸리니까 이렇게 해 보면 저 까지가 안되지 양껏 쳐도 돼 더러워 구질은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면 양껏 때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휘어 버리니까 자아 오 나무 끝자락 오 나무를 맞았죠 오 나무 끝자락 오 나무를 맞았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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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프로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크 앞으로 이거 좀 찍어줘. 내 버디. 내 버디. 스테라니 왔어요. 직선으로 보면 되겠죠? 오른쪽 많이 보세요. 오른쪽 많이. 내 거. 오른쪽. 들어가지 마라. 들어가지 마라. 보디다 보디. 오른쪽 2컵 이상 보셔야 돼요. 오른쪽으로. 나이스. 나이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까 전화한 거 받아서 꺼졌어요. 괜찮아. 괜찮아. 고마워요. 거짓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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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아 버릇 나가는데 이 스포츠가 아 맘대로 안돼 이게 제어 안돼 제어 할 수 있으면 프로들도 안 나가야지 알았어 멀리 가면 죽고 야 근데 니 아까 그 그 드라이브 한 250 날라갔어 맞죠 맞죠 250 날라갔어 왜냐면 레이디에 쳤기 때문에 조금 깐다 해도 야 그 드라이브 250 가기 쉽지 않다 아 아 아 아 아 하프로 버려 뿌려야지 그런거는 하프로 좀 비켜 줘야 되겠다 전기수거 아 아 아 직선으로 봤네 마크 이게 무슨 일이고 하하하하 속상하다 하하하하 아까비 역시 깨비 나이스 잘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넣어서 보겠네 아까비 못 넣어서 보는데 아아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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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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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rry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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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번을 칠건가요? 치지는 많이 안왔지? 나가서 그렇지? 개벗쳤지? 그래도 굳이 자체가 왼쪽으로 해서 거리 손실은 별로 없겠다 클릭 조정을 좀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번보다 좋은게 잘 맞잖아 잘 맞는 그 느낌만 하면 돼 드라이브 뭐 오늘 처음 치는건데 어? 일어놓고 넓은거지 않으면 마음먹고 때려보면 돼 핵 또 옆찬이가 카트 밑으로 갔다 오우 저분들 화내겠는데 너 어디 갔어?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이걸로는 차이가 있거든 이거요? 네 저거 저거 아 B가 B인가 이거 차이가 있거든 네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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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아닌가? 그렇죠. 풀 조금 자라면 그때. 맞죠. 와 들어갔다. 와. 나이스 나이스. 여기 팝폭. 나이스 팝폭. 나이스 팝. 나이스 팝. 거의 버디같은 파죠? 네. 기니까. 내가 너 손질겨와서 구하는 줄 알았어. 버디같은 파 하셨어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어림없죠? 나이스 팝.